수영아, 너도 시선해? 응. 너도 시선해, 시선해! 어우, 인증이 잘après는데. 이라고 합니다. 왜 싫어! 이건! 이건! 야 너가 1분에서 6포랑 오징어 되게 맛있고 사실 뭐 생각해가지고 사 온 거야 물티슈도 맨날 흘려가지고 야 너 이거 잘 닦으라고 내가 물티슈도 샀는데 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! 야 너가 열어 그냥 말도 못 하냐? 야 내 속도 막힌다 인마 나 혼자 하고 있잖아 왜 나한테 이 순간 미친 거야 늙어서 좋다 와 정말 좋다 늙어서 너무 행복하네 세상 다 가졌다 늙어가지고 한 번 해 죽는 거야 너는 먹는 방송 한 번도 못 봤니 여러분 이 음식 좀 보십시오 정말 맛있겠네 이런 거 한 번씩 해주는 거라고 그때 급이라서 질문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춤을 조금 좀 덜 빡세게 해도 되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더 빡세질까요? PD님한테 여쭤보시겠어요? PD님 왜 빡세질까요? 개미 전국이 편이네! 아 진짜! 진짜 이렇게까지 편이 있어! PD님한테 여쭤보시겠어요? 형! 아하하하하 아하하하 사이 간다, 간다 흔들다! 흔들 흔들 최대한 으르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